아시아프입니다. 차 이름은 바자구요, 낮에 굴리는데 5분정도 잘못 굴리면요.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살짝 맛만 보겠습니다. 맛만 보자는거지 땡기는거 아니에요. 순찰차에 지나가면서 바로 꺼야 돼요. 필요한건 일자들입니다. 니들하고 아이들이 있는데요. 아까보니깐 아이들이 좀 높은 것 같아요. 약간 낮출게요. 한 번에 시동 걸립니다. 자 위로 올리고 5번 내리고 5번. 30급 부터는 여기 있는게 있지만 30.5급은 뒤쪽에 있죠. 속히 내리고 올리고 하고 따로 할 수 있구요. 시동에 걸리면 끄면 됩니다. 자 바로 걸을게요. 자 생깁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너 좋네 코너 코너가 어 코너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크죠 소리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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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위험하면 펜트2 땡긴 다음에 브레이크 딱 잡으면 앞바퀴에 딱 멈춰요 그러면 회전 브레이크 그렇죠 회전 브레이크 임차 결 Bor 한정跟 끄시고 그 다음에 이걸 끄시면 되겠습니다 시동으로 바퀴즈을 때 빼서 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 세팅 기본이 되어있으니까요 1, 2, 5 여기서 멋지게 주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중에 또 추워졌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짜잔